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둘 셋 몬스타엑스 둘 셋 몬스타엑스 둘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나 사실 많이 괴로웠어 이상하게 어쩌면 그런 거 말야 나 사실 많이 괴로웠어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질 않는 그런 거 말야 꿈을 꾸면 네가 생각나 지우려 해도 그게 또 잘 되지 않아 자꾸 너만 보고 싶어지는 내 맘 너가 알았으면 해 하얀 소녀 그대를 사랑해주길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r heart 하얀 소녀 2020년 5월 14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나의 곁에서 숨 쉬어 줘 나의 곁에서 숨 쉬어 줘 숨 쉬어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몸이 하얀 눈처럼 그대 내 안에 녹이고 싶어 하얀 소녀 2015 멜론 뮤직 어워드 원더케이 퍼포먼스상 수상 수상 수상자는 몬스타엑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건가요 하얀 소녀야 그댄 나의 모든 걸 채워주면 돼요 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몸베베 일단 우리보다 더 먼저 아프고 힘들게 고생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다른 그룹들이 때문에 저희가 없는 동안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야 될 텐데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저는 이렇게 떠나나는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많은 표정이다 사귀지 않는데 좋아해 주실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걱정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은 기회였으면 좋겠고 이 데뷔할 때 그 마음 모두 배로 배로 하시는 시야 그런 모습을 사랑해요 하얀 소녀 그대 난 예뻐해 주길 하얀 소녀 그대 난 예쁜 걸 재호 하얀 소녀 그댄 나의 모든 걸 채워주면